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코태풍이 지금 서남쪽 먼순비를 즉 계절풍을 필리핀에 영향을 주면서 비를 좀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리핀 쪽에 지금 어제 7월 20일 오후에 시속 120km 정도의 바람을 가지고서 유코태풍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를 지금 루선 섬 쪽에 내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에 영향을 주고 있죠. 어제 오후 2시에 보시면 열대성 폭풍에서 태풍으로 강화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로 루선 쪽에 비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리핀에는 상륙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먼순양 계절 때문에 먼순양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얘기를 루선 쪽에 많이 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23일까지 유코태풍 인파가 계속해서 서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풍이 일본의 예야마, 미야코, 미야코 여기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 어디죠? 저기 오키나와, 오키나와 쪽에 미야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센카쿠, 센카쿠, 센카쿠 열도 얘기하는 거죠. 중국인명으로는 다오이다오입니다. 거기 있죠? 센카쿠 열도. 그쪽에 접근을 할 것이다. 23일이에요. 죄송합니다. 22일에 23일까지 금요일까지 계속 서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22일에 목요일날 센카쿠 열도, 미야코, 예야마라는 일본의 지역에 이제 가깝게 접근할 것이고, 태풍이요. 금요일날 일찍 혹은 목요일날 시속 155km 정도의 피크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또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토요일 5,024일날 도쿄올림픽 다음날이죠. 이 인파가 이제 대만이라든지 이쪽, 대만 쪽에도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인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지금 6호 태풍 인파, 그 다음에 8호 태풍 파탉을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7호 태풍 침파카 같은 경우는 지금 홍콩의 서남서쪽 약 210km 부근 해상에 있습니다. 21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제 중국 잔장, 광동성입니다. 광동성의 잔장 쪽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모레 22일날 잔장에서 이제 열대 저압으로 약화될 겁니다. 태풍에서 지금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호 태풍 침파카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여기 7호 태풍 침파카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이고요. 뭐 향기로운 꽃으로 유명한 그런 식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침파카는 이제 자연 36시간 내에 자연도 오른 열대 저압으로 이렇게 약화될 거니까 신경을 좀 쓰지 말아도 되고요. 6호 태풍 인파가 이제 벌써 지금 필리핀에도 조금 몬슨교 비하고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대만이라든지 어디죠. 저기 다음에 오키나와 제팬. 그 다음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어디죠. 저기 냐오이다오. 센카쿠 결통한 미야코 예야마 이쪽에. 그 다음에 차이나 중국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얘기죠. 제가 며칠 전에 방송했을 때도 보면 중국 쪽에서 예상했던 건 어디였습니까. 상하에 대한 저장. 짱수. 아니면 심지어는 산동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 다음에 8호 태풍이 8호 태풍 내파드하기 문제입니다. 미국 기상청하고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는 지금 8호 태풍이 올림픽 시점을 안팎으로 해가지고 도쿄 쪽을 좀 칠 수가 있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예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태풍이라는 건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8호 태풍 내파드하기 일본을 강타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